백지웅이, 윤동웅에게 돌파, 크로스오버! 백지웅에게 돌파, 크로스오버! 백지웅이, 윤동웅 선수의 멋진 돌파였죠? 네, 템포를 죽이는 드리블이 좋아요. 그만큼 드리블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? 이 장면은 모비스 수비의 실책입니다. 그렇습니다. 김도윤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렸고요. 임승훈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효석의 깔끔한 미들레인지.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신경점도 치열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도 넘어지면서 한 번. 윤동욱. 윤동욱. 백샷 앤드원. 이 글을 가져옵니다. 그렇습니다. 경기는 이제 7전 차. 송민우 내줬습니다. 황서진. 캐치인샷 깨끗합니다. 황서진의 투포인트. 지금도 황서진에게. 황서진. 돌파 내줬습니다. 송민우의 미들저퍼. 캐치인샷 깨끗합니다. 자 이제 경기는 한 점 차. 네 지금도 황서진이. 자 윤동욱이죠. 크로스오버. 플러터로 올려놨습니다. 송민우인데요. 뒤쪽 내줬고요. 망설이지 않고 올라갔던 황서진의 미들저퍼. 네 지금은 황서진의 마무리가 있었고. 지금은 황서진의 패스에 이은 송민우의 마무리였습니다. 텔레브레이션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. 그렇죠. 네. 자 뒤에서. 이를 악물고 달려나와서. 이게 투지죠. 그렇습니다. 여기서. 황서진의. 황서진의. 황서진의.